모두가 믿고 가는 여행사, 심즈 여행사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심수입니다. 심즈 여행사는 세일로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지금 많은 상품들이 세일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생한 여러분들을 위해 환상적인 휴양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나만 알고 싶은 숨겨진 여행지, 술라니! 다들 아시나요? 어딜 찍든 달력에 넣을 법한 투명한 바다가 특징이랍니다. 동남아면 빠질 수 없는 건 익스트림 스포츠죠? 맑은 바닷속 아름다운 물고기들과 함께하는 시노우쿨링은 물론이고, 여름 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무리의 모터사이클, 제트스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남아와 차이가 없다고요? 오직 술라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혜택,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혜택,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수연하며 즐기는 힐링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 술라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존재, 인어! 인어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 술라니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비큐는 물론, 파바라는 술을 마시고 춤추는 즐거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숙소가 걱정이신 분들이 있다고요? 동남아 감성이 뿜뿜! 수상가옥에서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잠들 수도 있고, 원하시는 스타일은 무엇이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랍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영원! 공짜로 제공됩니다. 어, 현재 매진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오직 지금만 드리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심즈 여행사로 전화주세요. 할리우드 관광 외 다른 여행지도 준비되어 있으니 만나보세요. 심즈 최대 50% 할인 진행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